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언유착사건을 엮기 위해서 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방송사들까지 총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누가 봐도 무리수를 둔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쯤이면 저는 무리수를 그만두게 될까라는 궁금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건 사람들이 해오던 행적을 보면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발로 그만두고 나가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해임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질문은 검언유착사건의 말로입니다. 처음에 의도한 대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일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KBS와 MBC까지 동원되어서 총력 사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오보에 대해서 9시 뉴스에서 크게 사과해야 되는 궁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KBS의 오보에 의해서 구원투수로 나선 MBC도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증거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MBC 보도가 불신을 또 다른 여건과의 유착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MBC의 보도 내용은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과 문구나 표현이 아주 비슷합니다. 따라서 수사팀이만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보도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MBC 측에 유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 MBC는 한 검사장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이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은 이만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이 정도에 멈추어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21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채모 씨가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다른 예고입니다. 7월 21일 날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이란 그런 제목 아래서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의 부인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의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추 장관이 읽고 있었습니다. 자료 가운데서 윤 총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김건희 회사라고 적힌 부분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또한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등의 말이 적혀있는 부분들을 또 읽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013년경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에 동업자인 암 모 씨와 공모해서 A연형의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장구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한 그런 설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 지금은 최 씨와 안 씨를 통장장구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장구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공모했다는 그런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습니다. 최 씨적 배노인들은 이날 추미애 장관이 본 문건 사진을 검토한 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정부 지금 수사 문건에는 부동산 취득 경과만 있을 뿐 이런 내용은 없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불만을 털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만은 중앙일보의 김민상 기자의 취재에 담겨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씨가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문건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을 장관이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의여하다. 다만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닌 사인들 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식 문건 양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 수준에 해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측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내부 문건이 아니고 어디서 어떤 경로로 추미애 장관이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정원은 깊고 넓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사건 끝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성전보를 올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친겸에 그를 쫓아낼 때까지 계속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단계는 윤석열 가족을 공격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국내 한 메이저 언론사는 사슬에서 이런 전망을 따합니다. 정권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사찰과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각오와 결기와 만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 막이 오르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벼른 칼은 양날임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를 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칼은 상대를 벨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벨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흥미진지한 사건이 터져 나오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흥미진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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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